둘, 셋! FACE THE BOYZ! 안녕하세요, 더보이즈입니다! 아, 고민 보고 싶어! 네, 그래서 저희 더보이즈가 KCON 202 인사 제 팀에 찾아갑니다! 예! 네, KCON으로 일본에 가는 건 2019년 이후로 정말 오랜만인데 멤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? 너무 좋아요! 네, 제가. 네, 네요. 네, KCON 202 인사 JAPAN은 오프라인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 KCON OFFICIAL 앤 K-POP 채널 등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멤버들 꼭 함께해 주세요! 네,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? Let's KCON!